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공장, 창구, 요양원 용지로 적합한 3628평 매매가 10억의 토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충주 이광규 공인중개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창구용지, 공장용지, 요양원용지 등 다목적 용지로 적합한 3628평 2차선적 농지의 지형도입니다. 토지의 남서쪽 끝지점에서 북동쪽으로 바라본 모습인데요. 앞에 있는 논을 포함하여 버드나무 왼쪽의 전을 포함합니다. 이곳으로부터 북서쪽으로 3.5km 지점에 충주, 음성, 제천, 원주, 장호원 등으로 향하는 대로가 연결되고요. 동충주 IC까지는 10분 거리, 충주도심까지는 20분 거리, 현대 엘리베이터가 있는 용탄 공단까지는 15분 거리입니다. 위에 있는 전은 2차선 도로보다 1m 정도가 높고, 아래에 있는 답은 2차선 도로보다 1.5m 정도가 낮은데요. 2차선 도로와 위의 전을 연결시키려면 위에 있는 전의 흙을 타다가 아래의 답을 메꾸면 될 듯하죠. 이호토지는 2차로에 접한 407평의 답과 4m 도로에 접한 3,221평의 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둘다 건폐율 40%의 계획관리 지역인데요. 답따로, 전 따로의 개별 매매도 가능하긴 하구요. 특히 지금 보시는 이 3m 도로에 접한 저는 북어점용을 통해 도로폭을 6m로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요토지 고속도로 IC를 포함하여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에 위치한 요토지를 공장이나 창고의 신축지로서 추천드립니다. 오ить 4r 4r 5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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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r 5r 5r 6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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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 10분 현대 엘리베이터 용탄공단 15분 충주도심 20분 거리의 다목적 용지입니다. 충주시 동양면에 위치해 있구요.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도로는 2차로에 접해 있구요. 지목은 전과 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사용도 전과 답으로 사용하고 있구요. 지형은 부정형 평지 모양입니다. 면적은 3,628평이구요. 이용자한 사항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천용도는 창구고용지 또는 공장용지 또는 요양원용지로 추천드리구요. 평당 공시지가는 8만4천원, 평당 매매가는 28만원, 그래서 공정매매가는 10억원 되겠습니다. 창구, 공장, 요양원 등의 신축에 토목공사가 많이 필요치 않은 준평지지형입니다. 충주, 음성, 장호원, 제천, 원주로 이어지는 대로까지 약 5분여 거리에 위치하는 아주 좋은 위치의 공장, 창구, 요양원, 신축 용지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